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상할까 하는 세미 시스코하고 파루 두 종목입니다.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 파루입니다. 파루. 파루가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2013년도 1월달입니다. 2013년도 1월달 언제냐. 여기서 급락을 하죠. 12년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2013년도 1월달입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 1월 9일이라고 나오죠. 대충. 여기 바다 분석가 약 800원에 800원, 900원대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이 종목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14년도 15, 16, 17 지금 몇 년 됐나요? 4, 5, 6, 7. 지금 4년 됐네요. 4년. 자 이 종목을 4년 동안 기다려서 지금 현재 440%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기다린 세월에 비하면 이 종목은 크게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저희 카페에서 보통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500%에서 1000%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4년 만에 440%다 그러면 1년에 평균 100%씩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는 진상 덩어리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수익을 오르지 않고 마음고생을 많이 겪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저를 만나셔서 950원대에서 여기가 950원대니까 자 여기가 900원 아닙니까? 900원 950원 자 여기에서 이때 2013년대가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제가 추천한 금액대를 깨지 않았죠. 자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 구간이 바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저한테 정확히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왜 바닥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저희 카페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잠재자산을 분석해서 정보 제공을 해주는 카페는 저희 카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 카페 하나밖에 없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 아니면 앞으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질문하십시오. 몇만원 여러분들이 몇백만원 최하 몇백만원에서부터 몇천몇억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물린 종목이 있으면 하루빨리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2013년도 초에 저희가 파루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고 이 종목은 이 구간에 900원대면 초대박이다. 이 종목은 그냥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몇년동안만 썩혀놓으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훗날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 한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여러분들 누차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알고 있지만 이 왼쪽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왼쪽에서 여기 목표가 100에서 1000% 이렇게 추천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앞으로 1000% 오를 종목 1000%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1000%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종목 300% 500% 400% 그 다음에 1000% 600% 이렇게 올라갈 종목 또다시 여기 1000% 짜리 있네요. 자 이렇게 이런 종목이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루처럼 1년만 여러분들이 주어 담으시면 그리고 주어 담는 시간에 1년 매집하는 구간에 1년을 잡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반등권이 와서 1, 2년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파루처럼 현재 44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매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든 생활비를 쪼개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이 없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건축 현장에 나가서 날품파리를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더라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저축하듯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1년만 주어 담으시면 그렇게 해서 이 파루처럼 기다리시면 1년에 200만 원씩만 매수한다고 해도 대충 잡아서 250만 원씩 매수한다고 치면 3천만 원이 넘는다. 여러분들 자본금이 그 3천만 원이 2, 3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1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사이에 오르는 기간 동안에 또 열심히 일해서 또 3천만 원 준비해서 또 그 종목이 또 3억 된다면 여러분들 몇 년 안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 단 한두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10억이라는 거금을 만질 수가 있다.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사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 한번 보십시오. 네이버,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파루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해서 자,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은 영업이익의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재무 개선이 이루어졌죠. 재무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바닥을 이제 천 원대를 찍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미국에서 독감 때문에 난리다. 바람이 불 것 같다. 자, 어제 강하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생명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자, 추가 반드거리 강하게 오면서 점 상한가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홀딩하십시오. 저가주의 반란이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 저가주의 반란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제가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분석 시장 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자, 보시면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6% 수익 중입니다. 직전 정보 점 돌파를 할 겁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거죠. 바닥 매수자는 홀딩해라. 그래서 홀딩에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추가 상한가 지니깐 148%.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죠. 왜? 이 종목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잠재자산에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꼭지 목표가가 땡땡땡 프로까지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추천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22% 수익 중입니다. 자, 홀딩하십시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96% 다시 홀딩, 바닥 매수자는 홀딩 244% 홀딩,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 313%입니다. 자, 상한가 쳤습니다. 444% 수익 중입니다. 추가반등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여태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이 났죠. 지금 4천, 4천이 아니라 440% 수익 중인데요. 자, 이런 꿈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강력 홀딩을 하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5,800원인데요. 이 종목 여러분들 이 구간에 아무리 추가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재수없으면 폐가망신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최근에 아주 급격히 늘었다. 급격히 늘었고 지금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자산은 9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고평가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푼 먹으려고 이 종목을 올라타는 그렇게 해서 단기 몇 푼 수익에 연연했다가 폐가망신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종목은 추가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이런 무모한 행위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동종목 이렇게 고점에 몇만원에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2만원, 3만원대 이상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할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이 종목 내일 또 상따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잘못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쪽박 찬다. 조심하십시오.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3, 4년 전에 바닥에서 매집을 해놓고 꼭지 목표가를 땡땡땡 프로까지 올 때까지 홀딩을 하는 것 뿐이지 이런 구간에는 저는 절대 바닥에서 440% 오르고 있는데 추천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처럼 이렇게 바닥줄을 매수를 1년 동안 매집하고 기다린 세월, 기다린 사람들은 훗날 이런 꿈의 수요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이런 대박줄을 사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요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셔도 전문적으로 배우고 투자를 해야 이런 꿈의 수요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6월달서부터 2016년도 6월달서부터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가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하루라도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는 매일 수익을 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누적 수익률을 꾸준하게 올려주는 카페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카페가 있는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수익이 나는 것 같고 그거 갖고 장사해 먹는 카페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카페 방장이 이렇게 매일 전업 투자를 해서 이런 꿈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그것도 자그마치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이 실전 수익률 이 실전 수익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건 전업 투자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장이 지금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젊으셨을 때 그리고 능력이 조금씩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직장에서 퇴직을 할 때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지금 당장 내가 전업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그냥 테레비 보고 낄낄 거리고 웃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아니면 길게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됐다.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직장에서 퇴직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1, 2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런 지식을 쌓으셔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교육비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직접적인 투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던 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 돈으로 보상을 받는 거지만 이 지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이 없습니다. 매일 수익을 낼 수 있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꿈의 직장, 이런 꿈의 직장, 앞으로 여러분들 120년을 사는 세상이 곧 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교육비가 비싸더라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십몇 년을 공부를 하셨듯이 직장 생활을 언제든지 그만두고 내가 전업 직장을 있게 됐을 때 내가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지식을 쌓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필히 이런 지식에다가 교육비를 투자하시는 거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 투자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010-2173-5680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